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이소스 공무입니다. 아... 나쁜 뉴스 하나 있어요. 아쉽게도 그 두 편의 동영상이 손상돼가지고 한 100턴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는데 그걸 다 녹화하지를 못했어요. 네 그건 그거고요. 그래서 280턴부터 시작된거에요. 볼 수 있을텐데 그동안 변한거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다는거고 교육소를 엄청 잘 채웠고 막 그래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. 한 3천 넘게 그 정도 됐거든요. 어쨌든 그래서 네 그냥 그거 밖에 없고요. 죄송합니다. 뭐 이제부터 그런 일이 다... 네 일단 영상 재밌게 보세요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이소스 공무웨이 그리고... 골라요. 아이고 죄송합니다. 얼마나 됐죠 우리가? 뭐가? 그러게요. 찍은지 너무 오랜만인거 같아서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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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너는 그거 연구하고 있지 지금 철기 철도 응 됐어 철도 연구 완료 스파이 모집 예쓰 이동하자 롬 내가 교육 좀 했어 누구랑? 너랑 뭔데? 한 봐봐 서프라이즈야? 잠깐만 작업실 하나 만들자 일단은 대사관을 하나 만들자 아싸 인도에다 뿌려야지 네 문화를 문화 승리는 아니지만 자 그 중 부분까지 문화 승리 문화 승리 문화 승리 응 응 음 음 철도 완료 한국 끝 플레이 묵룡 윈 콜라 대상국수 어이구 나 이게 맞나? 두 개씩이야 이거 다? 어 그래 알았어 그럼 나 조금 있으면 불행 육이 될 거야 왜? 응 그래서 그래 왜? 그니까 몰라 그렇게 될 거 같아 흐흐흐흐흐 내 땅으로 갑시다 부기고 발굴 해내자 대너리지 교토까지 아싸 자연건강이다 빅토리아 호수 빅토리아 호수 하 너 아까랑 좀 다른 거 같은데 어 흐흐흐흐 흐흐흐흐 고샥 도런 도어 도넌 도넌 도어 도어 미술로 교체형 부품 로켓공학까지 쭉 가 내가 성 만들게 너 뭐 만들고 있냐 지금 뭐 불가사이 나? 자유의 여신성 드디어 소총궁보다 좀 더 강한 어 안돼 어? 뭔데? 아 한턴 남아 한턴 뒤에 뭐가 그거 그거? 응 그건 뭔데? 아 그니까 뭐라 해야되지? 자유의 여신성을 한턴 뒤에나 지을 수 있어 완성 아니야? 아직 기술 좀 옮기느라 빨리 나는 아방가르 위인이 위인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아이고 렉이 자유의 여신을 한턴 간다 잔지버릇 오피 어떻게 그냥 가라니까 뭘 또 이렇게 불평 어? 알루미늄 여기 있네? 오 과학력 300 돌파 나 316이야 301 어? 뭐야 왜 전쟁했어 누가 아 깜짝이야 우리 아니잖아 아 우리는 아닌데 지금 왜 여론이 이 모양이냐 왜? 새로운 이념을 원하는 여론으로부터 6 불길하다 확인을 좀 어떻게 어떻게 확인하더라? 평등에서 반체제 운동이야 체제가 만족함이네 어디서 볼 수 있지?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야 그거?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야 그거? 문화위에 어? 지금 아무래도 아 세계이념을 평등으로 맞춰야겠다 그래야 여론이 좀 줄겠다 어디에 나온다고? 문화위? 사회.. 아이 저기 문화개요 들어가 봐 아 아 아 그렇구나 내 문화 문화장님 자 룩샤 어? 나 안 나오는데 어? 나와있네 반체제네? 응 평등의 반체제야 지금 그래서 여론 때문에 불행이 있나봐 왜 반체제야?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는 건데 그지? 왜 공산주를 좋아하지? 이해가 안 되는데 아우구스 카이슬 어이구 소션이랑 전쟁 터질렀다 안 들려드렀다 안 들려드렀다 거래합시다 국경개방이라고 들어봤나? 음 으음 자 안녕히 상륙이요 어 갑자기 왜 바빌론이 형 됐어 바빌론 내가 깨트릴건데 그래? 아 뭐 필요없어 어차피 쇼슌 삼면교 내가 말하기에 이 로마가 쇼슌한테 어 일본하고 우호관계 어 그렇게 됐어? 좋아좋아 오 우스마니랑 거짓말 할 수 있으니까 걱정마 걱정해 좀 응 응 아랍이야 오 얘네 왜이래 아 인도는 거절하네 조심해 일단 조심해 응 쇼슨도 아니고 쇼슨이랑 비닐정보 비닐정보 나누면 할 수 있는데 에티오피아도 거절하네 랜드마크 건설 랜드마크 건설 랜드마크 건설 대우티와 칸에서 교토까지 대우티와 칸에서 교토까지 자 잠깐만 어이구 예술가랑 작가랑 과학자 음악가 키아라스 다음 턴 비닐정보 이동 세트 랜드마크 건설 원 세트 비닐정보 오 위대한 과학자 출생 비닐정보 지닐정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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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, 나 왜 불행해졌지? 왜? 갑자기 불행해졌는데? 뭐 괜찮아, 나는 뭐, 뭐 동물 하나 구입하시면 되지 뭐, 응? 갑자기 불행해졌지? 일단 얘들한테서 케이프타운 동물원 뺐고 어? 애들 근데 우리보다 다 미개한데? 그러니까, 그게 약간 놀랬어. 좋아, 무료기술. 인도를 상대로 계속해서 내가 문화를 계속 주고 있거든. 이 자식들이 안 먹네, 잘. 일단은 내가 몇, 몇 명의 키즐, 키즐 같은 애. 선물하자. 자, 넌 나의 동맹. 아싸, 전함이다. 전함 만들어진다, 곧. 오,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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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위, 1위. 과학력 1위. 못 봤어? 어, 확 추월했네. 저 군인만 들리는. 응. 내가 지금 뭔가 줄 수 있는 게 없어. 흐흐흐흐. 아니, 그게 아니라. 아, 일단은 알았어. 박물관, 진짜. 다행히 내 불행은 안 내려갔어. 그럼 다행이야. 불행만 안 내려가면 난 괜찮은 거야. 어? 왜? 바빌론이 기습 공동을 준비하고 있대. 누구한테? 아, 너 지금 노이 슈반슈타인 성 짓냐? 어. 아, 그래?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, 자연스럽게, 다음 불가사인 내 거네. 에펠탑 아님 브로드웨이 내 거. 알았어. 네가 하나 정하면 난 다른 거 할게. 그래, 하나하나씩 건가라고 하면서 하자. 아, 지금 기근이네. 식량생 중심인데. 대학을 뺄 수도 없고 시장에서 하나 빼자. 시민관리라 봅시다. 좋았어. 다 잘 일하고 있어. 네가 왜 1등이냐? 어? 내가 제일 높은 게 뭐냐? 내가 점수 중에서 제일 높은 게 뭐지? 더 높은 거? 어, 내가 불가사이가 더 높은데. 알았어, 일단. 담당. 다른 게, 불가사이는 너가 훨씬 높아. 이번엔 너가 훨씬 많이 지었어. 걸작도 너가 더 많고, 종교는 내가 더 높네. 너 허밋하지 않지웠냐? 응, 아직 안 지었어. 오페라 극장 다 안 지웠으니까. 내가 지어도 돼? 호미터지가 어차피 국가불가사이야. 상관없어. 어. 난 또. 아싸, 석재다. 근데 그거 없으면 석재 별로 소용없는데. 다음 세계대거 10턴 디네. 오케이, 10턴 한. 알았어. 어, 맞다. 천파. 야, 오, 오페라 극장을 다 지를까? 740원밖에 안 하는데. 나도 오페라 극장 하나 만들 수 있는데 뭐. 박물관 하나 짓고 바로 짓자. 호미터지. 바빌론, 인도가 대신 뭐 했기 때문에 저러는 거야? 어, 뭐야. 나는 지금 인도 땅에 그런 게 안 보여가지고. 나 얘네하고 동맹 됐나? 나 지금 나를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있네. 누가? 일본이. 그렇게 잘해주고 있는데. 은혜도 모르고 이것들이. 나 군사 좀 많이 모았는데. 군사를 지금 살 수 없어. 군사가 너무 비싸. 얼마, 얼마인데? 어, 내가 지금 살, 사고 싶은 거는 야포를 하나 더 샀으면 하는데 야포가 800원인가? 그래, 그럼. 헐. 자식. 아, 넌 3천이나 넘었어. 몰랐어? 아, 나 너무 아까 오페라 극장에 지르느라 돈이 좀 줄었어. 오, 땡큐. 하나 살 수 있겠다, 그럼. 야, 나한테 맡겨, 다. 엔트로피아가 또 뭐 했길래. 테오티와칸? 테노, 지, 지툴란으로 옮겨야겠다. 저기 아직도 야영지가 있었어? 말도 안 돼. 야영지가 있어. 응, 아직 야영지 있어. 풍차. 야영지 부시러 가지, 그럼 뭐. 얼마 안 됐는데. 여기도 좀, 잠깐만 애를. 여기에. 오, 슈가를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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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, 어허, 하니, 하니. 이노래 몰라? 아는데. 빨리 담센 눌러. 담센 누란 경고야. 깐, 야포 좀 사고. 아이고, 인구만 드럽게 많아가지고. 전국을 찔렸다. 인도도 아니고, 인도보단 아, 인도보다 높아. 어떻게 그렇게 서 있냐. 내가 인구 1일걸. 아이고, 드디어 전쟁을 선파하셨네. 어, 대공포 구입할 수 있다. 혹시, 애들 혹시 전투기 있는 애들 있나? 아직은 없을걸. 아직은 없을걸. 허재판놈들. 수도 이름하고 자꾸 헷갈린다. 테노지티틀란에 사스마까지. 아잇, 진짜. 담센. 담센. 자연건강이 아직도. 머스크바. 이제, 허미타지를 짓는거지. 허미타지가 효과가 뭐였더라? 문화력 30%. 아이고, 좋네. 기관총 하나 만들자. 아이고, 아직도 대포가 있어, 나한테? 나 왜 이렇게. 소심했지? 어, 얘네도 보관이네? 이렇게 발전할 줄 몰랐는데. 내가 얼마나 잘해준 건데. 행복도 높은데. 왜 이렇게 애들이. 담센. 왜 안 눌려져? 메뉴를 눌러야지. 이렇게. 둔다. 헥! 궁수야! 말도 안 돼! 궁수. 흐흐흐흐흐. 아, 참 미개하다. 경계 때리자. 오. 선제작. 어, 허미타지가 수도 아닌 곳을 짓고 있었네. 어, 난 상관 없으니까. 전함. 종교 전파. 아, 이 아라비아만 제거되면 여긴 다 모든 네 종교인데. 오, 렉. 오, 됐다, 됐다. 담센. 헥! 궁수야 왜 이렇게 많아? 누구? 야만인. 아니다, 때려야지. 담센. 내 생산량 왜 이리 적어? 나? 나. 얼만데? 20밖에 안 돼. 76.5인데 난. 진짜 크지? 넌 생산량만 했잖아. 러시아 자체가 생산량에 집중이니까. 어차피. 그리고 너 아래 좀 보호해라. 아래 지금 기관층 하나밖에 없잖아. 응. 야포 하나라도 사도. 야포? 응. 야, 그리고 나 알루미늄 없어. 나중에 다음 거래할 땐 알루미늄을 내놔. 알겠어. 다음 턴이라고 들어봤나? 아이고, 생산. 아이고, 생산. 너는 찬양균을 믿어야지. 됐어. 그래, 날 믿어야지. 그지? 동물 하나 짓자. 막타는 코샤르지. log2. 여기다. 이후라아. 코샤르우. 나는 널 위해.. EC. 내가 돈으로 세 주면 되지. 공립밖교 너무 비싼데. 아이고, 얼마 안 돼? 예 넌 다 나의 동맹이야 두 톤 뒤에 세계대회 그리고 세계대회 표를 한 번 보면 내가 8표밖에 안 되네 그렇다면 동방중교 거부해야 되는데 슈슈놈의 지금 내가 다리를 잡아야 되죠 세계대회에서 내가 지면 안 돼 콜럼보 얼마대? 76? 아 이거 비싼데 아니야 동맹들이 없는 애들 웰링턴 어딨어? 어 저기 멀리 있네 어 이거 두 개 할 거니까 자 프라타슬라바 잔지바로 빨리해 알았어 잠깐만 애들 다 매수하고 있어 지금 어떡해 아이씨 돈이 부족해졌어 갑자기 돈이 부족해졌어 말도 안 돼 이건 나의 수치야 대성당 갑자기 다시 해피해졌네 어? 로마가 널 상대로 이거 하고 있대 그래? 응 별로 신경도 안 쓰인데 이젠 하도 그런 말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컴퓨터들은 원래 그러더라 좀 응 막 꾸민다고 하면서 한 백 오십 삼십선 뒤에 존재하는 거 같아 흐흐흐 꽃 깎자 하나 뽑자 탐타운 탐타운 로마가 바벨론을 비난했네 아이고 야 로마 이 자식들 대공포인 아이 로마 이 자식들 비행기 있어 응 비행기 있어 응 봤어 아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제일 걸리적거리는 놈들이네 동방정교 반대 알아 제 푠는 내가 거의 다 뺏었어 거의 내가 1등이야 표는 정책을 더욱 하자 과학기금 좋나 우리는 어 필요없구나 아직도 반체제운동일세 걱정마 내가 그걸로 해줄게 그래 체제가 그러니까 이념을 이념을 자유로 만들자 모든 이념을 누가 대기 탐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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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탐타운 넘겨야 되는데 아싸 동방정교 실패 뭐가 지금 통과했네 도시국가 무역금지 이 자식 미친거 아니야? 상관없지 난 통상금지 오스만 아 어 세계 이념이 없는데 아직인데 아 라디오 필요하구나 뭐라 해줄까 내가 세계종교 OSS공의 찬양교 아니야 뭐할까 자연문화의 여사 아니야 세계종교 아니야 예술기금 아니고 역사의 랜드마크 어 요거 좋다 여기 아르피음이 여기 아르피음이 지지율도 이제 내가 1위야 놀라운데 병되니까 장병 갖다 찔러야되면 되겠다 지지율은 내가 높을텐데 지지율은 내가 14인데 어디서 볼 수 있어 인구통계 아 아 그게 그 지지율 어 생산력을 확실히 높여야 되는데 큰일났네 이걸 일로 옮기고 이걸 일로 옮기고 여기서 고고학을 연구하고 너는 됐다 일꾼을 하나 사자 넌 자고 있어 괜찮아 넌 필요없어 아직은 지을 때까진 기다려봐 고 금방 돈이 차네 어 바빌룡 이젝실들도 비행기 생겼네